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본래 정면의 품격 시간인데요. 이 정면의 품격에서는 양당의 대변인과 함께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터져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출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의 품격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치기 부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뭐 각오를 듣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 대한민국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비단 정치권에서 그리고 여야의 어떤 신분을 떠나서 대한민국 어떤 곳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야가 너무 이러한 갈등 정치를 보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팬덤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극한 드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살짝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 기도 드립니다. 지금 많이 놀라셨죠? 네. 당원들도 많이 놀랐고 국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 말고 탈기타고 서울대병원 갔다고 네. 서울대병원 도착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다른 노트를 통해서 듣는 얘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에 대한 상태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서 나온 공식 발표만 언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권칠성 수석대변인이 말한 지금 서울대병원 이동 후에 수술을 받고 있다. 이후에는 지금 공식적인 상태에 대한 내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상됐다라고 의심되는 부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게요. 사실 외국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테러를 당해서 목숨까지 잃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지금 현재 문데스닥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독일 국회의 의장이죠. 볼프간 쇼이블레 같은 분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당시에 테러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결국은 평생은 휠체어 의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외국도 테러는 많죠. 또 올라가면 주안에프 케넨이 대통령도 테러로 결국 목숨을 잃고 이 테러는 많은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잦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리포트 주한미국대사 그때 옛날에 테러 당했었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테러 당했었죠. 그다음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시 지방선거 당시의 당대표 망치로 테러 당했었죠. 너무나 잘 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당했었죠. 그래서 이게요 지금 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 이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정치적 갈등의 문제겠죠.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뉴스에 안 나왔을 뿐 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황을 봤던 것들도 테러 사건이 날 뻔한 것들도 몇 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맞설 때 그때 국회 본관에 의문의 남성이 들어와서 나경원 대표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이나 이때 저희가 직접 막아서 끊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또 이제 강화문에서 황교안 대표 당시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제재했던 건이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건까지 안 갔을 뿐이지 비일비재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더라. 실제 정치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야의 어떠한 대립 그리고 또 이제 한쪽을 무조건 편드는 팬덤 이런 것들 그리고 부대 정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또 국민들 중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조정하기 못하는 일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동 앞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이유를 들어줄 이유도 없다. 이거는 명확하게 엄벌에 쳐야 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라고 해도 해서 될 일과 해서 안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성치원 부위장. 전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양극화 극단화 그리고 서로 혐오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배제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도 보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정치 문화 포퓰리즘에 근거한 이런 극단의 정치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가. 빈도수의 문제. 그런데 그건 전 봤을 때는 전 너무 정치인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경호가 너무 허술하다.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초기 대통령들 링컨부터 해서 초기 대통령들이 한 3명 정도가 계속해서 암살을 당하거나 한 이후에 최고의 경호 수준까지 올린 이후에도 존 에프 케네디가 또 암살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롤내드 레이건도. 그렇죠. 계속 시도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경호 수준을 그 정도로 높이고 난 이후에도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이런 혐오에 기반한 테러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것들을 뭔가 정치인이 감수해야 되는 뭔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만나면서 시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나 이번 테러가 저는 경악할 만한 그리고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거로 보는 이유는 지지자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왕관도 쓰고 있었고 피켓도 들고 있었고 지지자가 다가오는데 어느 정치인이 그걸 경계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지지자를 보더라도 마음속에 혹시 나도 이런 걸 당하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조심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호를 강화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뭔가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야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문화적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테러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항상 이런 뭔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논의가 돼요. 논의가 저는 지금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맨날 반짝했다가 또 잊어먹어요. 전 무사하길 바라고 결과 나왔을 때 또 이거 결과를 두고도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반짝하고 논의가 과연 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총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경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말해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선거를 앞둔 유력 정당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 이게 지지자들이 오면 당연히 손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까 그거? 좀 방금 너무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간혹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면 의전 서열이 7, 8위쯤 될 겁니다. 6, 7인가요? 7, 8인가요? 정도 됩니다. 아니요. 한 7위 정도 된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여당이 7위 야당이 8위 뭐 이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위 안에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경호 체제나 이런 게 갖춰졌을 때 국민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가잉 의전 과잉 의전이라는 말이 따라붙다 보니까 내가 털털해 보이려고 하면 의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의전과 저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경호가 가장 의전처럼 보이죠. 사실은. 외관상 보일 때는. 그러다 보면 뭔가가 좀 이렇게 나 혼자 털레 털레 다녀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여야당 대표가 어떤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 당협위원장들이나 옆에서 기본적인 의전을 하려고 해도 의전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야야 괜찮아.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서 아무 탈도 안 나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제도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의전 서열이 7, 8일까지 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말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난 게 낸시 펠로스 전 하원의 의장. 하원의 의장 당시에 집에 있던 남편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둔기로 머리에 엄청난 부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에는 집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유력 정치인들의 집도 그렇고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뭐냐 하면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테러를 했을 경우에는 두 배 세 배 가중 처벌을 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놔두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제도적 논의가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저는 또 좀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아이돌. 아이돌들에 대한 이런 과한 경호 이런 것들이 가끔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터넷들의 반응을 보면 예전 같으면 아니 이렇게 과잉 경호하는 게 왜 어떻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팬들인데 손 한 번 잡아보겠다고 오는 건데. 그런데 요즘에 유권자들 국민들의 반응은 저런 거 저렇게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저 사람이 어떤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과잉 경우 충분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도 이런 테러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런 좀 과잉 경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도권에서 나왔을 때 국민들도 충분히 수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직 범인의 신상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좀 아픈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송영길 전 대표를 테러했던 범인은 진보진영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속한 진영의 반대 진영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마다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총선 전국에 태풍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하나씩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 첫째 영향을 미치는 건 신당 움직임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변인은? 우선 비정상적인 사람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서 총선에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적든 크든 미친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보다도 저 사람 개인에 대한 범죄자 개인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시각이 크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당 상당의 움직임은 상당히 시간적 제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시간적 제한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어쨌든 간에 빨리 회복해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신당을 상당하려고 했던 분들이 내일 당장 깃발을 들고 나가서 깃발을 꿔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병문항부터 가야 될 것이고. 당연하죠. 인간적 도리가 있죠. 그렇죠. 인간적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이 계획했던 타임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틀어질 소지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쪽이 범인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조사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게 어떤 쪽으로 나오든 간에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민주당 내부의 신당 상당의 움직임은 타임 스케줄은 변동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의 출신이나 혹시나 나올 지지 정당이나 당원 소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집단 자체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지향되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결국 신당 문제 때문에 당내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는 파가 있고 그럼에도 그냥 분열하자. 따로 가자. 각자의 길을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범죄자의 소속에 따라서 이런 평화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냐하면 국제 외교에서도 뭔가 매파와 비둘기파가 뭔가 테러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매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처럼 아무래도 만약에 당내의 문제로 이게 불거질 경우 당내에서 통합 평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수거로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신당에 대한 배척이나 좀 혐오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때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분노 지지자들의 분노를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행태를 봤을 때는 그 분노를 좀 자제시키고 좀 억누르는 정치인들보다는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런 정치 행태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고 일단은 다 같은 목소리로 이것은 이재명 대표더라도 우리와 정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맞서는 정당의 대표더라도 이것은 저 가해자에게 정말로 엄중한 처벌을 묻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걱정하고 빠른 케어를 걱정한다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신년 라디오 방송이라서 자제하는 데 굉장히 분노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분노해요. 분노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게 아까 제가 이 영상 정도만 보고 왔어요. 영상 정도를. 김 대변인도 보셨어요? 네. 공격하는 영상 정도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것들은.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럼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흉기였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저게 만약에 진짜로 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저렇게 쳤는데 저거 만약에 사람이라도 죽었어 봐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떠한 누구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제대로 정말 조사해서 이거는 정치인들이 이때까지 국민들이 저런 실수를 했었을 때 괜찮습니다고 고소고발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런 걸 당해도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해야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런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중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만일 시나리오별로 했을 때 이게 신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초래가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 범죄적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밝혀지게 되면 그거를 둘러싼 온갖 추측들과 확대해석들이 나올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자제하자 정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부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억측을 자제하고 너무 확대해석을 하지 말자는 요구를 하더라도 그냥 지금 지지자들께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분노를 이 분노가 그런데 분노를 이게 또 얼로 폭발하느냐. 그렇죠. 긍정적인 분노로. 그러니까 분노를 정말 긍정에너지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있고 분노를 정말 나쁜 정치로 이끌어가는 정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나 문화가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하지 않고 분노를 좀 좋은 에너지로 이끌어갑시다. 여기 지금 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제도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께서 끝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분노를 그쪽으로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선거의 좀 어떤 유불리를 따지면서 분명히 이끌고 가는 몇몇의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제할 것인가. 아무리 지도부 양당 지도부는 저는 아마 자중하고 좀 신중하게 행동을 걸어보는데요. 분명히 튀는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마 이번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테러 사건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문제에도 일단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까요? 큰 상관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목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날짜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당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케줄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주목도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주목도 차원에서도 타임 스케줄 변경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당 이슈를 덮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민주당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정해진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계신데도 벌써부터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아니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몫으로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지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왜냐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앞으로의 일정 조정은 좀 더 자중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시겠지만 정해진 일정은 따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지금 야당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일정을 소화하느냐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면 지금 폭발 이미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지가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것조차 미워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이전 문화도 그랬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이게 극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양극화 때문에 발생하실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더 양분화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충분히 입장 표명은 했다라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분노를 이미 표출을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범인에 대해서 지금 이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성추윤 여기 우리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아까부터 제가 공감하는 좋은 말을 하셨는데 합리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건이 만약에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면요.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피의자 이 범죄자의 개인의 이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정치가 아무리 분노에 쌓여 있다 그래도 일반적인 99.9%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 않은 사람이 정말 이런 범행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 사건 자체에 분노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과 안의를 걱정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건 봐라 하고 이걸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서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방금 이 가해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정치가 이용할 것과 이용하지 않아야 될 것 정도는 구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우려하던 부분이 있는데 벌써 지금 당의 당직을 맡았던 전 당직을 맡았던 분께서 sns를 통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양극화의 정치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는 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한민국 정치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은 건데 지금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포장해서 이야기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지자들의 분노를 본인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발언을 좀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적으로 자꾸 이걸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그런데 이제 개인 SNS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벌써부터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빨리 초반에 이거를 강력하게 경고를 좀 지도부에서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좀 강한 메시지를 빨리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사실은 경찰이 말해요. 저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게 현행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지문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지문 채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어디에 거주하고 휴대폰이 몇 번이고는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이 사람의 통화 내역부터 시작해서 문자 카톡 아니 그러고 예를 들면 구글의 타임라인이 있듯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뭘 돌아다녔고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빨리 국민들에 여쭤서의 의혹 해소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경찰한테 빨리빨리 저걸 좀 발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 조사를 빨리 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압박할 권한은 여든 야든 없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아니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경찰도 아마 대한민국 경찰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확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휴대폰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다 오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니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경찰이 빨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